네, 이제 뇌경색의 치료 부분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혈관이 막히는 거고 결국 그 주변의 뇌실질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혈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이 영향권에 들죠. 이 영향권 중에서도 센터가 있을 겁니다. 이 스케미아에 빠진 뇌의 허혈 부위 중에서도 임팍션 코어가 있을 거겠죠. 중심부. 아무래도 이쪽이 굉장히 취약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누가 먼저 죽느냐로 따진다면 얘네들이 먼저 죽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임팍션 코어는요. 뇌세포가 죽어서 결국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에 반해서요. 이 주변부가 있겠죠. 코어는 아닌데 약간 주변부. 여길 우리가 피넘브라 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둘 중에. 이미 여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살려야 되는 이 부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상적으로는 피넘브라 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가 일단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격가지들이 있겠죠. 격순환이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색길요. 이런 이제 컬렉터럴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혈류 공급을 받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가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만 한다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영역을 피넘브라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요. 결국 여기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피넘브라 존에 있는 이 뇌세포들도요. 결국에는 에너지는 부족한데 자꾸 탈분극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셀레스 후보군에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른 시간에 조기 발견이 됐을 때 임팍션 코어에 비해서는 살릴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스트로크를 보는 의사들이요. 이 피넘브라 존을 살리는 게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치료 목표가 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 우리가 보통 뇌경색이 의심이 되면 당장의 병원에 와야 된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시기가요. IV 정맥으로 우리가 특히나 혈전이 생겼을 때 이 혈전을 녹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혈전 용해술이라고 합니다. IV로 투여를 하는데요. IV 트롬볼라이시스가 가능한 시간이 보통 4.5시간이에요. 4시간 30분이죠. 그러니까 정상에서 이상 시간이 딱 발견되고 지속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5시간. 이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동맥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I의 이로 트롬볼라이시스는 6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시간 이내에는 우리가 이런 혈전 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6시간이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임상적으로 여러 연구를 했고 증거물들이 모였는데 6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재개통을 해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피넘브라 존 재개통을 해줘봤자 여기 이제 거의 다 죽어갔다. 별로 소용은 없다. 그런데 반해서 결국 트롬볼라이틱 에이전트를 집어넣게 되면요. 출혈 등의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조사해본 거죠. 이득과 어떤 손해를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6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득이 있다. 이걸 뚫어주면 결국 피넘브라 존이 살아나면서 여기라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래도 출혈에 대한 합병증을 감소하고서라도 이런 급성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시간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IA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6시간이 넘어가면 결국에는 치료 효과는 별로 없고 결국에는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만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6시간 이내는 적어도 늦어도 6시간까지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혹시나 뇌경색 의심 증상이 보인다. 무조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요. 내막 절제술 이런 것도 있고 또 바이패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더라도 결국 점점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가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일단 개념을 탑재하고 저랑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 치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찍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